또 실패하면 안할란다 전등 전등 싸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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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이 없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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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땄어. 싹. 미라손. 싹. 싹. 홀딱 서순 똥배력이 하나 더 나왔네 유령의 영상 손목검 코스튜물이 안나왔네 이제 눈이 잘 안나왔네 처럼 너 정말 최고 스네골 말이없네. 구빌. 오. 호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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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뱀파이어 비행기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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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가 안깎이잖아 배달원 능지처차 무안의 겁날 무안의 겁날 공포 끼우면 12딜에다가 독도 2개 걸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포션 벨트 이거 언제 다 지우냐 여섯 장 못 지운다 이거 유독 성을 노래하는 그릇 고개 고개 쓸 일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사격 수비 다 지우는데 갈거면 고개 쓸 일이 이거지 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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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 형상 개무섭너스트 마이크 에브로이 같아 빠따래 날린 대단원 스물다섯 장이면 대단원 쓰기 좀 힘들지 사격 수비 더 지우자 수비 세 장만 더 주면 되겠다 정밀 뭔데 똑밥 스네골 프레츠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이론상 가능 근데 뒤지면 뒤지면 모든 게 끝이야 아이씨 살아나는 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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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살아나는 거 봤어 아이씨 살아나는 거 봐 카카오톡 어떻게 알아 구독사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어 몰라 노잼 룸루라자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흑 모르겠니 난 꺼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또 왔네 2백명 언덟니다 구독해줘 2백명 7은 말고 휘짓비 3 이모티콘 추가하려면은 한참 더 해야되가지고 이모티콘 추가를 노릴수가 없어 너무 멀리있어서 아잇 염수가 왜 나왔네 와 라운드 라운드 0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염조특이지 아잇 구독 감사합니다 롱 롱 롱 아잇 롱 롱 라운드 롱 가지 넣는게 더 섬 가지 넣는게 더 섬 그것이 가지니까 저걸 못사네 이거 써서 악마의 유령 영상 쓰는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사막에서 지울 돈이 되는 흠 하 하 하 하 하 아직도 얼마나 센데요 아직도 얼마나 센데요 형상 하나 더 쓰는게 당연히 맞겠지 병...병바르기 병전 동아 pit 들었들은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1댐씩 계속 맞아서 아픈데. 1댐씩 계속 맞아서 아픈데. 1댐씩 계속 맞아서 아픈데. 1댐씩 계속 맞아서 아픈데. 재생 포션이 제일 낫겠지 나는 타수가 없다 고로 강하다 결국 가지빨이라 애매하긴 한데 뭐 대충 이길 것 같긴 해 형상 두 장 있잖아 대개 심지어 병균전도 있네 카드랑 고스트가 늘어난다니까 카드가 복사가 된다 진짜 가지 계삭이네 전략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병균전이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나왔네.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가지는 신이안. 가지그는 신인가? 가지그는 신인가? 가지그는 신인가? 너무 쉽게 이겼데... 유령의 영상... 유령의 영상이 진짜 말도 안 되는구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